안녕하세요 산야초나라입니다. 오늘 소개할 약초는 명아주입니다. 이 가운데 보면 흰 밀가루처럼 하얀 가루가 있는게 특징입니다. 그럼 이 명아주의 나물로 해먹는 방법과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 어린잎은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기도 하고 말려뒀다가 이걸 묵나물로 그때그때 먹고싶을때 해서 먹기도 하고 비빔밥으로도 해서 먹습니다. 그리고 나물로 해서 먹을때에는 꽃술이 올라오기 전에 채취해서 나물로 해서 먹고 이 어린잎을 한 5월 6월 정도에 꽃술이 나기 전에 따가지고 햇볕에 말려 먹을때마다 한번씩 삶아서 먹거나 또는 신선한 것은 그대로 데쳐서 나물로 해서 드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이 명아주 나무를 손질을 할 때는 이 잎에 붙어있는 하얀 밀가루같은 흰 가루를 손으로 비벼서 털어내고 말려야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이 한방에서는 이 명아주 전초를 여라고 부르며 약으로 사용을 합니다. 이 명아주가 어디에 좋냐 하면은 신경통이나 고혈압, 중풍 등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고 입은 짓지어서 벌레 물린데 바르면 좋고 그러나 이 명아주에는 약간의 독성이 있어서 많이 먹으면은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는게 좋겠습니다. 또한 이 명아주 나물은 물에 불려서 삶아가지고 우려낸 다음에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꽉 짜고 각종 양념을 해서 드시면 아주 맛있는 요즘 봄철 제철의 나물입니다. 또한 이 명아주는 종류가 잎의 색깔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붉은색을 띄고 있는 것을 붉은 명아주라 하고 흰색빛이 도는 흰 명아주도 있습니다. 그런데 같이 사용하면은 되겠습니다. 또한 이 명아주는 아주 줄기가 매우 질기고 튼튼해가지고 옛날부터 지팡이로 사용을 했다고도 하는 이 명아주입니다. 그리고 이 명아주를 채취할 때에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꽃술이 올라오기 전에 채취를 하고 이 풀 주로 잎을 먹습니다. 보통 꽃대가 올라오기 전 5월 6월에 채취해서 어린 숲만 먹습니다. 이 명아주에는 약간의 독성도 있어서 생으로 먹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고 꼭 데쳐서 나물로 해서 드신다던가 또 말려가지고 묵나물로 해서 드셔도 좋습니다. 이 명아주를 생으로 먹을 경우에 알레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. 해서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꼭 데쳐서 드시면 좋겠습니다. 또한 이 명아주는 나물로도 해서도 먹고 된장국에 넣어 먹기도 하고 전병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그 잎을 말려서 차로 마시기도 합니다. 요즘 봄철에 대표적인 나물로서 이 명아주 나물이 아주 맛있는 부드러운 그런 나물입니다. 우리가 흔히 주변에 많다 보니까 우리가 잡초로 생각되는데 이 명아주는 잡초가 아닌 나물이고 고급 반찬이 됩니다. 그리고 사용시 주의할 사항은 이 하얀 밀가루 같은 그 흰 가루를 꼭 털어내고 사용하시고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섭취하면 안 되고 소량으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. 오늘은 흔한 이렇게 잡초 같으면서도 나물인 이 명아주 나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.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